일어나, 기사! 누나, 오늘은 내가 먼저 씻는다고 했잖아. 그러니까. 빨리 일어나지 그랬어. 너무 생각하겠네. 당신 내의 안 입어? 오늘 춥대. 괜찮아. 밖에서 춥다고 오들오들 떨지 말고. 입어. 괜찮은데. 알았어. 아빠! 아, 쏘리. 급해서. 쏘리. 오늘 전국 대부분의 지역이 미세먼지 나쁨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. 아유, 이게 돼지우리지. 그래도 전기는 다 끄고 갔네. 다녀왔습니다. 엄마, 나왔어? 오늘도 입수로 맞춰야 되나? 보일러는 냅둬. 아, 맞다. 너 그 좋아하는 공룡 캐릭터가 택배 왔던데? 진짜? 아유, 그걸 지금 말해. 짠. 멋지지? 야, 그게 뭐야. 오늘 대청소라고 했잖아. 아, 엄마. 주말인데 좀만 더 자자. 자자. 청소 시작. 누나, 좀 정기장판 전원 안 컸어. 누나, 정기장판 전원 좀 끄라고. 참 이상하죠? 우리 가족들. 매일 투덜대고, 가끔은 서로 싸우기도 하지만, 언제 그랬냐는 듯 서로를 챙기고, 금세 웃어버린답니다. 총소를 해서 그런가. 집에 먼지가 왜 이렇게 많냐. 아빠, 우리 공기청정기 하나 사야되지 않을까? 이거 어때? 응, 그래. 고사. 진짜? 다들 마스크 챙겼어? 자, 얼굴 들고. 아이고. 준비됐지? 그럼 가자. 그래서일까요? 추운 겨울에도 우리 가족은 늘 따뜻하답니다.